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에드윌의 박지웅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 보기로부터 찾기, 쉽게 푸는 수리 문제 중에서 보기로부터 찾기 스킬 하나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요만한 게 또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짧게 짧고 굵게 푸는 거 요만한 게 없어요. 보통 연립방정식 문제 유형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. 수리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.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세워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. 만약에 말이죠.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고요. 이제 입사시험, 채용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스터디를 하게 되고 스터디를 위해서 약속 장소를 잡는다, 약속 날짜를 잡는다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을 거고 그 스케줄은 각자에게 변수가 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각자 자기는 저는 언제가 돼요, 언제가 안 돼요라는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 빠를 것인가. 아니면 확실하긴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일단 던지는 거죠. 토요일날 2시는요? 안 돼요? 그럼 4시는요? 저는 토요일이 다 안 되는데요. 아 그러세요? 그럼 일요일은요? 이런 느낌이요. 이게 더 빠르죠. 그래서 보기로부터 찾기.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도 같은 구조로 보면 돼요. 두 개의 변수가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큰 조건만. 저는 어느 요일만 빼면 돼요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순간 깔끔하게 그 요일을 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서도 저는 뭐가 꼭 돼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부터 거꾸로 찾아주는 거예요. 식을 세우지 말고. 그 문제를 이 문제로 하나 좀 볼게요. 글씨가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요.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의 두 배는 1의 자리의 숫자보다 1이 작고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맞바꾸면 처음 자연수보다 36이 커집니다. 라고 나왔어요. 식으로 세워보면 10x 더하기 y를 기본식으로 해서 이제 식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조건 중에서 하나만 체크해보자는 거죠. 거꾸로. 그래서 이거 되라고 말이죠. 그 조건을 저는 이걸로 할게요.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자연수보다 36이 크다. 이 중에서 바꿔서 36이 큰 게 정답이 되겠죠. 그 중에 만족하는 거 3번. 37은 바꾸면 73, 빼면 36. 다른 애들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.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. 이런 걸 뭐라고 한다? 보기로부터 찾기라고 한다.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